와.. 리테일 미쳤나봐 저 내키 잔지 슬라이딩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 한 거 알 수가 없네 손흥민 세레머리 하는 거? 다 없어 그거 때문에 탱커도 못 봐줘 손흥민.. 손흥민 망 더 싫을듯 오이 손흥민 손흥민 이런 느낌이구나 손흥민 망는 수비수들이 좀 좋은 거 알았다 손흥민 보유국이라 다행이다 상대를 맞추라고 야 나 바이버 왜 이렇게 퀴즈이야 아 대사기라 이거 저거 범위도 꽤 커 바이버가 깨지는데 아니 미쳤나 진짜 야 이거 대박인데? 저거 못 잡겠는데? 야 시가 너무 많이 걸렸다고 그래 트퍼 공성이다 공성 아 도망가자 트퍼 공성 트퍼 공성 야 트퍼 공성인데 왜 도망가냐고 아 야 피를 막아 새끼야 너도 그렇고 아니 나는 피.. 나는 65에 도망가는데 너희는 65 아니잖아 아니 피가 없잖아 피가 아 미쳤어 아 진짜 미친놈들인가 봐 야 우리들은 아이씨 아이씨 아니 나 피 65인데 난 도망가는 거 이해가 되거든 이만 이해된대 쌍놈새끼 저거 아니 65잖아 이거 돼? 그러면 용성락? 와 저게 개당해 진짜 와아 날아간다 안녕 아이고 날아가지도 못하네 야 얼마나 사귀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와아 우리 그런 사람이네 아이고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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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죄송해요 나를 버려라 내 죄 리치를 지나갔는데 한 대 때린죄 소중민한테 댓글 걸었어 어허 나 리치를 보고있어야 돼 시야를 죽는게 잘한다 다 죽었어요 야 이 만족이 좌우 소명이 해트트리게 했을까 오우 희.. 희.. 아 지금 해트트리는 뭐지 아이고 아하 아시 해줘 에잇 와 어떻게 반대쪽 언덕에서 이 언덕까지 그냥 넘어오냐 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롷 희.. 아아 레프트에서 왜 라이트까지 한 쪽간에 넘어와 오이 희.. 아 쉽지 않나? 진짜 좋겠다 어? 아 이거까 양클 쓰고 있던데 이걸 돌파해야 하네? 먼저 소능 정씨야 그 분이 윗뜩